안녕하세요. 협업돌방설던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고객 및 상담 관리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능은 고객별로 상담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건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면 상담 내역을 좀 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명단이 있고 김태희라는 명단에 들어왔을 때 고객 상담 일정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이 있어요. 챕터 3에서 회의록 만들 때 썼던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김태희라는 고객에 관련된 상담 일정과 내역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배우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순서를 이렇게 맞춰주면 더 예쁘겠네요.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처음 이 데이터베이스의 예시 사례를 그대로 다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마우스로 두 개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만들고 싶은 페이지에 들어와서 고객 및 상담 관리하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붙죠.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제가 바꿔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컨트롤 쉬프트 R 누르시면 이름 바꿀 수 있고요. 이번에는 하트로 이모지를 바꿔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숫자를 넣으셔도 돼요.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제를 해오신 분들은 관계형을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관계형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계형들이랑 연결을 해제해 주셔야 되거든요. 고객관리에는 관계형이 없고 상담관리에는 고객명이 관계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고객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형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요. 관계형은 더 없네요. 이제 관계형을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일라인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상담관리와 고객관리를 하는데 고객은 한 명,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가 있고 이 고객이 상담을 여러 번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진행할 수 있는 이 상담관리에서 관계형을 연결해서 고객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주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관계형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고객관리와 상담관리에서 하트가 붙어 있는 고객관리를 선택합니다. 제한은 이제 이 상담 하나는 반드시 하나의 고객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페이지를 쓰고요. 고객관리 페이지에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데 저는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고객 목록에서 상담이 몇 번 됐는지 볼 수는 없지만 관계형은 연결되기 때문에 이대로 상담에서 어떤 고객을 했는지만 볼게요. 고객관리를 앞으로 당겨주고 여기 속성들 이름을 보시면 다 앞에 숫자가 있죠. 속성에 보시면 1, 2, 3, 4, 5, 6, 7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앞에 배치하면 숫자대로 속성의 이름이 순서가 정렬되기 때문에 처음 생성했을 때 그래서 이게 편리하신 분들은 앞에 숫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번 건에서만 보통 넣고 저는 숫자를 넣지는 않는 편인데 속성에 숫자를 넣으면 정렬이 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페이지의 순서를 지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앞에 숫자를 넣고 고객명 진행할게요. 그리고 어떤 고객에 대한 상담인지 연결을 해줘야겠죠. 현재로서는 고객명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붙여 넣었고요. 1부터 10까지 만들고 여기도 1부터 11까지 순서대로 다 정렬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레이아웃을 바꾸고 버튼도 만들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로 전환해주고 상담관리도 페이지로 전환해줍니다. 그 다음에 콜아웃 블록을 만들어서 매치를 한번 해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버튼을 넣을 공간에는 퀵 레지스터를 넣을 겁니다. 퀵 레지스터. 빨리 등록하는 거. 똑같이 복제를 해줍니다. ESC 누르고 방향키 위로 올려서 콜아웃 전체를 선택해주고요. 컨트롤 D 눌러주면 새로운 콜아웃이 나오죠.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전체 굵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아래로 넣어줍니다. 줄도 한번 그어줄까요? 이렇게 줄도 그어주고 버튼 만들 거죠. 이 가로선 오른쪽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치해줄 거예요.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링크 복사해서 블록을 퀵 레지스터 오른쪽 끝으로 옮겨줍니다. 얘는 퀵 레지스터 아래로 옮겨주고 여기서 컨트롤 V 하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해주면 표가 등장을 하고요. 칸을 살짝 레이아웃을 조절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건 고객 명단이죠. 제목은 숨겨주고 고객 명단이라고 바꿔준 다음에 상담 관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에 또 불러와야 해요. 보기를 버튼만 클릭하면 바뀔 수 있게요. 플러스 눌러주고 빈 보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의 고객 명단만 여기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상담 관리를 눌러주면 상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는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고 여기는 상담 관리 데이터베이스죠.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줄 수 있습니다. 상담 상태는 체크박스로 만들어주고 순서대로 배치하면 되겠죠. 순서대로 배치할 때 숫자가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1, 2, 3, 4, 5, 6, 7, 8, 9 순서대로 배치가 빠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앞에 넣는 것도 있고요. 속성의 크기만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속성 정렬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상담 관리 내역을 기반으로 월별로 이번 주엔 무슨 상담이 있지 다음 달에는 무슨 상담이 있지 이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복제를 해주고 이번 주 볼 거니까 위크 입력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을 캘린더로 그리고 캘린더 표시 기준을 주 단위로 해줍니다. 캘린더를 만들고 나서 주별로 표시를 했죠. 주말은 필요가 없으니까 주말을 꺼주시고 속성에 가서 필요한 속성들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10번은 맨 밑으로 내리면 되겠네. 그리고 고객명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는 상담 일자 필요하고 상담 담당자 필요하죠. 다음 상담 일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날짜가 다른 일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날짜가 안 보인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어떤 속성들이 캘린더로 표시가 되어 있냐를 봐야 되는데 다음 일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로 돌아왔기 때문에 날짜가 안 보이죠. 다음 상담 일정은 이렇게 다음 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캘린더의 표시 기준이 다음 상담 일정인지 현재 상담 일자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상담 일자로 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고객명은 한가인이고 상담 담당자는 정우성이고 다음 상담 일자는 언제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복제를 해서 주 단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월 단위 먼슬리로 볼게요. 레이아웃에 들어와서 표시 기준이 주가 아니라 월로 하게 되면 월 단위의 상담 일정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상담 일자가 현재 상담 일자를 보는 거고요. 다음 상담 일자를 달력으로 다른 날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슬리에서 다음 상담 일자를 달력으로 보고 싶다면 하나 더 복제해주고 이거는 상담 일자죠. 상담 그리고 다음 상담 일자를 또 추가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고객별로 상담 히스토리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고객별로 상담 히스토리 이걸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상담 관리의 링크를 복사합니다. 링크 복사해서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죠.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객 상담 일정에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편집에 들어와서 일정과 표가 있는데 얘를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어주고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옵니다. 상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서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고객 상담 일정이라는 제목의 필터 관계형으로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관계형으로 필터를 걸면 고객 상담 일정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이 표에서는 페이지를 생성할 때마다 고객에게 맞는 데이터만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표만 있으면 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표가 아니라 캘린더로 한 다음에 주말은 상담을 안 한다. 그럼 주말 표시를 꺼주시면 캘린더에서 달력 형태로 상담 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새로 만들어볼까요? 강동원이라는 페이지 없고 고객 상담 일정이라는 버튼이 있죠. 아이콘도 넣어주면 좋겠네요. 편집에 아이콘 사람 사람 있죠. 넣고 강동원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방금 만들었던 달력과 표가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강동원의 상담 일정들을 모두 다 보여주게 됩니다. 버튼을 추가해보죠. 앞에서 만들었던 이 퀵 레지스터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고객을 등록하고 상담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 만들고 버튼의 이름은 고객 등록이죠. 고객 등록 만든 다음에 아이콘 추가해주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페이지를 추가할 거예요. 어디에?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거고요. 다른 속성 물어볼 건데 이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고객 명도 비워두고 상태만 신규라고 비워두고 선택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고객한테 들으면 다 입력을 해야 돼서 냅둘게요. 다른 단계로 페이지를 열어줄 거예요. 페이지를 어디서 새로 추가된 페이지를 열어주고 사이드바에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완료 눌러주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고객 명단에서 고객이 추가됩니다. 한 명 추가해볼게요. 우리는 치키라는 고객을 한번 추가해봅시다. 치키 추가하고 버튼까지 눌러주면 치키에 관련된 고객 명단이 쭉 보여지게 되는 거죠. 상담 관리도 해볼게요. 고객 등록 버튼을 복제한 다음에 이름을 상담 등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상담 아이콘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주고요. 설정 바꿔주는 거죠. 고객 명단 아니고요. 이번에는 상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상담 내용은 처음에는 없죠. 상담 상태 이거는 시작 전으로 해주고 상담 담당자는 이 담당자들을 미리 만들어주면 그 버튼 누를 때마다 담당자들에 바로바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버튼을 여러 개 만들면 됩니다. 상담 담당자가 장동건 광동원 배수지의 담당자가 있다면 각각 담당자들의 버튼을 만들면 훨씬 편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고객 명은 하나하나 새롭게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 명도 지금은 추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상담 등록을 할 건데 등록은 날짜를 추가할 수도 있죠. 상담 일자 이렇게 날짜를 오늘로 추가를 해주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늘자 상담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헌님의 상담 일정이 10월 3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9월 16일에 상담 했는데 9월 18일에 상담을 또 하고 싶죠. 그러면 상담 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담 등록 버튼 누르고 이병헌님 오늘 상담 할 거예요. 그래서 계약 조건 문의 후속 이라고 하고 상담 담당자는 한예슬 상담 방법은 상담 전화 상담 결과는 나중에 쓰시고 고객명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명을 이병헌 이병헌 이라고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계약 조건이 나타나서 상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은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상담이 끝날 때 상담 결과 후속 조치 상담 일정 메모 4개를 모두 다 입력하시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